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 바르코기의 유명한 작곡가 세 분 그 다음에 고전파 시대의 유명한 작곡가 세 분의 음악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르코기의 비발디 헨델 바흐 고전파 시대의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 세 분의 곡을 특히 기악곡을 합창음악으로 편곡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유명한 작곡가 비발디 비발디 비밀비밀비밀비발디 비밀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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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의 아버지만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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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